완전 고수의 열반이 오르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위에만 보이거나 밑에만 보이거나 어느 부위만 보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음침하고 음산하게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귀신입니다. 실제로 우소빈 선생님들한테는 궁금했던 게 실제로 귀신을 보나? 보지.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나가 궁금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우선 귀신을 보는 거는 제자마다 달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제3의 눈, 손과 채야. 이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천문. 우리 무당은 다 이 대천문 가슴으로, 심상으로다가 귀신하고 통신을 하고, 할아버지의 공수를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다가 전달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화경만 봐. 우리가 말하면 화경이 동그랗게 이제 거울처럼 화경이 또 옛날에는 그게 동으로 된 노쇠, 방자로 된 이제 동경. 그걸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말하자면 비디오나 테레비처럼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야. 화경만 보여. 화경으로 싹싹싹싹싹 보는 제자가 있고, 제3의 눈으로 이렇게 진짜 우리 피디님 보는 거, 카메라 보는 거 이렇게 다 보여, 사물이. 그리고 대천문으로 머릿속에서 스치듯이, 이 집에 객사한 조상이 있네, 물에 빠진 조상이 있네 이렇게 받는 게 테크닉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분할을 나누면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세계를 다 보는 제자입니다. 어릴 때 여섯 살에 무글통신하면서 삼촌을 다 열어서 듣고 보고 대화 나누고 하는데 괴롭죠. 혹시 선생님이 봤을 때 귀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초창기 이것도 단계별로 변화되는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초보, 초보자가 귀신을 봤을 때 뭐가 휙 지나갔어. 이거 뭐야? 야 저기 까만 거 안 지나갔어? 하얀 거 안 지나갔어? 요렇게 처음 조짐이 나오는 거지. 처음 스타트가 뭐가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심과물이 더 높아. 그리고 귀문이 열려 있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거 휙 지나가는데 0.5초, 3초. 요 관계로 이게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분명히 얼굴은 봤어. 남자야, 아저씨야, 아줌마야, 할머니야 구분해.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 다음에 당연하지. 그렇게 되면서 이상하네. 분명히 할머니가 지나갔는데 야 너 못 봤어? 이상하다. 한복 입었잖아. 하얀 머리 이렇게 특징을 보죠. 근데 그게 실물로 본 것처럼 만큼 아주 정밀하진 않아. 그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그러면 고수의 열반에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 이 피디님 보는 것처럼 앉아있어. 아 그 그 그 그 그 앉아있거나 떨지마. 더듬지마. 이런 형태가 보인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마주 보고 카메라로 보지만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니까 그 전에 단계가 완전 고수의 열반에 오르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위에만 보이거나 밑에만 보이거나 어느 부위만 보여. 특정 부위가. 그러니까 잠결에 왜 이렇게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눈을 비몽사몽에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뭐 남자 손이 이렇게 스윽 왔어. 근데 이 사람 전체는 다 못 본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분명히 손이었어. 남자 손이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를 봤는데 분명히 이 무릎까지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뭐 청바지 입은 무릎까지 이게 보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이다가 이게 고수의 열반에 딱 들어오면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얼굴 정확하게 보여. 근데 여기에서 최고의 퀄리티까지 딱 올라가서 심한을 다여른 최고 퀄리티의 제자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하고 있는 그런 기심의 형태는? 그렇지. 내가 실제. 죽었을 때 보고. 그럼. 마지막 뭐. 이승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애동 때 그게 제일 괴롭더라고요. 이제 구술하려고 제가 지금 구청에 딱 들어가서 상 다 차려놓고 이제 전날 잔단 말이야 이 국만 신을. 그래서 자는데 그 구 땅 방문해서 누가 톡톡톡 노크를 해. 통유리 샷이 무늬야. 그럼 야 이 소리 누가 자꾸 이 밤에 노크를 해. 이렇게 여러 명이 자니까 신 딸들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이게 유리창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그 거울에서 반만 보이는 거지. 그럼 진짜 사람 같아. 그럼 아저씨 여기 여자들끼리 지금 잠옷 입고 잤는데 뭘 들여다봐. 뭐야 문을 딱 열면 아무도 없어. 그때 딱 생각하는 거야. 이 집의 조상이 상처놓으니까. 한번 구경하라. 어찌 차렸나. 벌써 연락받고. 상풍류 거동소리에 벌써 오셨구나. 알지.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힌트가 뭐냐. 이 집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머리를 다쳐서 죽었으면. 여기가 피가 철철 흘러.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전쟁통에 나가서 학사무스고. 나라를 위해서 6.25 때 아니면 학도병들. 학도병들. 일제시대 때 학도병들 이러면. 그 교복 있잖아. 망토에 이렇게. 삼각형 교복. 멋있게 망토 입고. 은단추 이렇게 다 있어 갖고. 있는데 보면 이런 데가 날라가고 없어. 맞은 총에 맞거나 폭탄에 맞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살해당한 사람. 살해당한 사람은 이제 있잖아. 참아 내가 말을 못해. 그러면 그 찰과상. 그게 정말 피가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 이렇게 폭폭 나와.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엄청난 독종인 거야. 그걸 어릴 때 6살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많이 익숙한데. 옛날에는 거의 정신병자대 수준으로. 왜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지. 엄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네 할아버지냐.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 엄청 무섭고 싶었어요. 처음엔 무서운데 나중에는. 아 이게 내 전생의 업이구나. 실제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같다.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의 90% 일치하고 부위별로. 근데 여기서 마지막 힌트. 내가 10년 전에 그 집 제가 집 구슬 할 때는 피가 흘러. 정말 막 처참한 모습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구슬 해 주고. 열두 고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저희 신도는 기본적으로 십 몇 년씩 됐으니까. 그래서 때가 돼서 또 한 번 대령을 하잖아. 구슬.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치유를 해 주셨으니까. 좀 빨간 모습으로. 반 부담됐어. 잔년 걷듯이. 그때 피 흘리던 그 영가가. 하얀 한복. 옥색 한복. 옥색 한복. 그게 다 우리가 조상 옷 준 거야. 네. 목 짓고 귀 짓고 줬던. 그 조상 옷을 어서 깨끗하게. 젖은 옷 벗고. 마른 옷 입고. 그리고 이 험난했던 얼굴. 시커멓게. 죽은 얼굴. 타 죽은 얼굴. 이런 얼굴들이. 광이나. 살아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옛말이. 귀신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는 말. 틀린 말 아니야. 그래갖고. 뽀동뽀동하고. 정말. 뽀짝뽀짝 해갖고. 어. 또 대령을 해 주는구나. 우리 자손이. 잔치 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진짜 그런다니까. 자고 오늘 선생님. 귀신의 만화.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보이시나요? 아직도. 제가 마녀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